아... 하하... 정말 어이가 없군요 솔직히 아까우스 방금은 이렇게 튕겨나가야되니 이렇게 그래 오히려 데미스를 더 받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애요 안돼! 바로 앞에 있어도 안되는구나 이게 적당히 옆쪽을 때려야 되는구나 아이씨 아이씨 정말... 제 안재가 정말 진심같죠 그죠? 왜냐하면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끼 이거 쉽지 않네 나하고 별로 상성이 안맞는 것 같애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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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저 불꽃 데미지가 엄청나거든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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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 조기 살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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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건 이겼다. 오 죽을 뻔 있어. 이겼다. 이겼다. 오 잡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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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컵했네. C컵했어요. C컵해서. 수호자가 난 제일 어려운 것 같아. 지금까지 했던 애들 중에서는. 보스 중에서는. 보스 중에서는. 이겼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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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호자가 움직이는 게 너무 빨랐어요 공격 거미도 넓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일단 잡긴 잡았습니다 네 어이씨 깜짝이야 어이씨 깜짝이야 뭐 맞은 줄 알았네 어이씨 깜짝이야 뭐야 어이씨 어이씨 깜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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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저 마법상 같죠 어이씨 깜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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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체크 포인트 어이씨 깜짝이야 어이씨 깜짝이야 어이씨 깜짝이야 어이씨 깜짝이야 어이씨 깜짝이야 어이씨 깜짝이야 이쪽이 아닌가요? 반대쪽이 잠겼다고 나오죠 길이 이쪽인가? 새끼들 게임 오 여기 큰일나겠는데 방금 죽을뻔했죠 야씨 깜짝 놀랬네 이쪽이 원래 길이었거든 뭐지? 이쪽이 길인가? 저게 파괴자인가 본데 저게 파괴자인가 본데 저거 더 뭔가 있겠죠? 저게 파괴자인가 본데 저게 파괴자인가 본데 저게 파괴자인가 본데 이거 어떻게 움직이죠? 이거 어떻게 가? 내 경험치는 내 경험치는 내 경험은 저게 파괴자 저게 파괴자 저게 파괴자 저게 파괴자 저게 파괴자 저게 파괴자 아멘 저 자기 또 있네 아이씨 쟤는 잡몹 처리되는구나 걔는 잡몹이었어? 어? 이 나가는게 아닌데? 여기 아니잖아 이리로 들어와야 되는거잖아 그치? 또 나오는거 아니가? 아이 무슨 바보같은거에요 이게 짓이에요 잡몹들은 리젠됩니다 잡몹들은 리젠됩니다 아이템중에 뭐있지않나? 아이템중에 뭐용 그치 요렇게 하는거 이러면 이제 유령을 다시 찾을수있죠 바로 경험치 아까우니까 아 이가 나가는길이고 뭐 여기로였나? 저 건너편으론 갈수가 없지 우리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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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도록이면 죽지않거나 아니면은 좀 더 나중에 이제 있는 좀 더 멀리있는 그 세이포인트를 찾아야겠어요 아 방금 이게 오우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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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놀랐네 끝이 없겠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죽을려고 이 새끼 이제 나도 너 중점은 때려잡을 수 있지 않을까?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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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거 또 큰일 났다 아 뭐야 저건? 뭐야 저건? 저건 또 뭐야 아 쟤 너무 커서 일로지 못오는거야? 아 자 워머던이야 처리했습니다 이제 세이브 포인터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아 아니 저게 어떻게 저렇게 떨어지냐 아 이게 도대체 뭐에요?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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